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딥체인지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까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삼성전자의 위기는 기술력 격차의 학대입니다. 삼성이 기술에서 뒤떨어지기다 이렇게 생각을 누구도 할 수가 없었죠. 워낙 야무진 조직이었기 때문에 특히 삼성의 주력 사업인 디램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디램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디램을 쌓는 고대 육폭 메모리 AI 반도체에 탑재되는 메모리 반도체에도 기술력이 격차가 SK하이닉스에 많이 뒤떨어진 상태인 거죠. 그건 결과물입니다. 기술력 격차가. 그럼 그 결과가 어디서 비롯됐냐 이건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르겠죠. 한번 소개했지만 아주 중요한 기사가 이게 10월 29일자 기사입니다. 전영현 부회장 반도체 혁신은 연구소부터 모든 종류의 이렇게 개혁은 인적 쇄신에 출발하지 않습니까. 연구소에서는 자체 라인을 갖고 있어 가지고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완성이 되게 되면 그 프로젝트를 메모리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 디바이스 사업부로 이렇게 이관을 하는 거죠. 가장 여러분들 두뇌에 해당하는 것이 반도체 연구소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연구소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전영현 후보 부회장인데 이 정도 위기 같으면 이재용 회장이 전면에 나서야 되는데 이인지 않게 이렇게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비해서 역량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하기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회사의 명운을 가를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정도는 이재용 회장이 나서야 될 때거든요. 나서기 이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에이전트를 동원해 가지고 회사를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제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는 거죠. 이근 회장이 1997년도에 플랑크 플루트 선언을 하고 신경영 할 때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습니까. 본인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조직은. 자 이제 여기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반도체 연구소의 책임론이 불거지며 쇄신 인사가 거론되는 것은 실제 반도체 연구소의 R&D 성과가 미흡해서 고대 역풍 메모리 등 D램 사업에서 경쟁력을 잃었다는 내부평가 때문이다. 이게 이제 특히 10나노급 미세 공정에서 이제 SK하고 격차를 허용한 거죠. 6세대 HBM에 적용되는 10나노급 6세대 공정에서 SK하이닉슨 개발을 마치고 양산을 위한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연구소가 D1C 공정 개발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으며 수율 역시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준 확보에 거쳤다. 이것으로 인해 연구소로부터 공정을 이어받는 D램 개발 조직은 제로 베이스부터 수율을 개선해 나서야 되는 열악한 환경에 놓였다는 지적이 조직 내부에 제기된다. 삼성전자 조직원들은 다 아는 겁니다. 이 정도가. 엄청난 문제인 거죠. 제가 엔지니어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게 10월 29일 여러분이 기사합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이게 10월 31일 기사인 겁니다. 김현우 삼성전자 부사장 AI 시대의 공정의 난이도하고 개발 비용이 증가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이런 것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높은 성능과 전력 효율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커지면서 제조 난이도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과제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특히 asml로부터 극자외선 공정이 도입되면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기대만큼 이전 세대의 기술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크게 어려움을 갖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들 10월 31일 기사입니다. 그다음에 11월 3일 기사 보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나온 기사입니다. 삼성반도체 토론 문화 돌아올까. 전영현 임원 소집 연속회의. 그러니까 전영현 부회장이 거의 인사에 대해 정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인사를 되게 하려면 세경영진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되게 부서를 순회하지 않습니까. 그 토론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연쇄 토론회. a 부서 b 부서 이렇게 여러분들 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마 전영현 부회장이 밑에다가 명령을 내린 모양입니다. 그냥 각색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고 하고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난 1일 오후 메모리 사업부 임원들은 소집회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야로 이렇게 메모리 사업부 시스템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 반도체 연구소 그다음에 지원부서의 스탭 조직 이렇게 이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삼성그룹의 장사 이래로 지금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위기는 외부 위기가 많았는데 천하에 삼성이 기술력에서 뒤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큰 겁니다. 이 정도의 큰 위기 같으면 이재용 회장이 전면에 나서가 진두집이라는 모양을 보여야 되는데 이 에이전트 대리인이죠. 이 인자인 전영현 부회장한테 델리게이션 정권을 준 겁니다. 무슨 이야기한가 하니까 이재용 회장이 조직을 완전히 장악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조직을 장악했다는 것은 회장의 직함만 가지면 조직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대한 삼성전자의 핵심 인력들을 소상하게 머릿속에 다 갖고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창업주들은 대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모든 사람의 특장점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김복동일을 지키다 전진 배치시켜야겠다. 그런 게 머릿속에 다 돌아가는 그게 핵심 경쟁이죠. 회장의 핵심 경쟁입니다.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제가 오늘 다루는 것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신 분이 한 400만 명이 되기 때문에 400만 명이 여러분들 좀 주가가 앞으로 회복이 되겠죠. 회복이 되면 팔고 떠나야 될지 아니면 이걸 10년 20년 갖고 있다가 아들이나 딸이 함께 물려줘야 될 주식인가를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의례적으로 인사를 앞두고 이렇게 순회를 하는 겁니다. 이번 토론에는 삼성전자 기업 문화 최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과거의 직급 직책과 무관하게 기술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한 문화가 있었는데 최근에 관료적으로 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영현 부회장이 이번 임원 토론에서 각 사업부의 문제점과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보고하라고 말한 것으로 안다. 이게 이런 단순하게 토론 정도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삼성전자의 조직 내부에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걸 이 정도 해갈 여러분들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외부의 관찰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현장의 엔지니어나 현장 사람들하고 상청부하고 상당히 지금도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청부는 한 해 여러분들이 연봉이 수십억 수백억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조직의 장기적인 발전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본인의 이익을 앞세울 가능성이 큰 거죠. 그건 뭐 삼성의 전영현 부회장을 내가 부정한 건 아니고 사람의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번에 서울대에 계시는 한국의 반도체 분야에 손에 꼽을 수 있는 교수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고위층들이 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본인의 재임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대단히 단기적인 업적을 극대화하는데 그동안 치중해왔다. 탁 지져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경제 문제를 오랫동안 들여다보면서 전형적인 주인 대리인 문제거든요. 주인은 회사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대리인들은 자기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한 번 할 때 여러분들 한 텀만 더 하게 되면 수십억 이런 연봉이 쌓이는데 어느 봉급쟁이가 여러분들 자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면 토론 문화 많은 독자들은 그냥 토론 문화가 좀 관료화된 것 같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심각하게 관료화된 조직이 지금 되어버렸다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 눈에는 현장과 여러분들 경영친사에 상당한 계리가 있는 것 같다. 현장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들으면 심각하게 토론을 할 겁니다. 조직이 망가진 걸 그런 이름들 목소리가 솔직하게 이름들 표출된 것이 동아일보의 20년차 엔지니어의 인터뷰거든요. 이 정도가 되면 회사가 장사 이래 일생일대의 이런 위기를 맞은 겁니다. 특히 삼성이 기술력에서 이런 물리였다는 것은 표면제로 드러난 것은 성과 지표인 기술력이지만 그 뒤에 수많은 요인들이 중첩이 돼 가지고 기술력 격차를 낳게 된 거죠. 조직 문화 조직의 소통 방식 조직의 관료화 정도 부처 이기주의 부처 간 벽 그다음 책임의 폭탄 돌리기 단기 성과주의 왜곡된 성과 보상 시스템 수많은 문제가 이렇게 노출이 된 겁니다. 그걸 안 보이겠죠. 그러면 온화는 여러분들 그 문제를 다 파헤칠 겁니다. 왜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전영현 부회장이 그렇게 하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는 사람을 그렇게 믿거나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 안 한 거죠. 자기 이걸 많이 고려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노출시켜 해결하지만 나머지 건 적당히 덮겠죠. 어느 여러분들 월급 사장이 여러분들 과거의 폴드폰인 갤럭시를 다 모아 가지고 여러분들 그때는 갤럭시가 아니고 애니콜이죠. 그거 다 태워버리겠습니까 회사의 최장기를 생각하는 회장이 이건희 씨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정영현 부회장의 전면에 나서 진두지의하는 걸 보면서 이재용 회장이 직책은 회장이지만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구나. 회장 직책을 갖고 있지만 주변의 여러분들 측근들에 의해 가지고 다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있구나. 그렇다 이러면 이재용 회장이 무슨 엔지니어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 가지고 무슨 기술력인 통찰력이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잘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건희 회장은 정말 똑똑하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은 엔지니어 백그라운드가 없지만 특정 문제를 그냥 출기차게 파고드는 그런 집요함이나 편집광적인 그런 기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큰 조직을 이렇게 키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 연시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영현표 인사 및 조직개편이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전영현표 인사 및 조직개편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번 정도 위기 같으면 이재용표 인사 및 조직개편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실질인 권력이란 것은 인사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인사권을 누가 지고 있느냐 전영현 씨가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삼성전자 주식은 장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판단은. 주가가 좀 부양이 되면 팔고 나가야 될 주식이지 장기적으로 이 주식을 가질 만한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외국인들한테 잘 안 보일 겁니다. 우리 문화도 그 사람들에게 익숙지 않고 외국의 무슨 모간스텐이나 이런데 애널리스트도 이런 걸 못 볼 겁니다. 다른 방송하시는 분들 이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할 겁니다. 제 눈에는 확연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그동안 많은 것을 봤기 때문에 회사를.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입니다. 이렇게 이런들 재산을 많이 키웠죠. 8763개의 회사에 전 세계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 가운데 현재 삼성전자가 13위입니다. 13위. 몇 년 전까지만으로 10위 안에 들어갔거든요. 여기 회사 보시기 바랍니다. 1등 애플, 2등 마이크로소프트, 3등 구글, 4등 아마존, 5등 엔비디아, 6등 넷슬레, 7등 메타, 8등 대만 반도체, 9등 ASML 네덜란드 노강장비에서 합니다. 10등 테슬라, 13등이 삼성전자가. 옛날에는 10등 안에 들었던 거죠.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주식은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가장 여러분들 펀드를 건강하게 여러분들 운영하고 있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니까 꼭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세상은 넓고 좋은 기업은 많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삼성전자의 위기가 대단히 복합적 위기인 같다.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잘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 위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야기죠. 지금까지는 이건 회장의 후광이 힘입어 살아왔지만 이 치열한 격정장에서 삼성전자라는 그런 회사를 끌고 갈 만한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대단히 회의적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장기 투자를 할 대상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내 오피니언이지 아니다는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내가 이런 돈을 천만 원 투자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는 안 하겠다 이야기죠. 노르웨이 국북펀드를 보게 되면 세상은 얼마인지 넓고 투자할 만한 좋은 기업은 얼마인지 많으니까 그렇게 이런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